올해 엠티 어디로 가지? 생각해둔 데 있어? 야, 내가 요즘 등산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엠티도 산으로 엠티에 대한 의우리! 태천의 숙정에 대한 의우리! 갈매기 갈매기! 오! 아, 맞다! 엠티의 꽃이 뭔지 알아? 몰라. 뭔데? 다양하고 신선한 먹고 의리! 푸짐한 먹거리와 내 위장에 대한 의리! 짜릿하고 알찬 놀고 의리! 짜릿함과 스릴 만점에 대한 의리! 편리하고 편안한 점자 의리! 쾌적하고 안락한 숙면에 대한 의리! 와, 대천해수욕장 진짜 엠티의 메카다! 진짜 재밌어! 바다 구경으로 마무리!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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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티! 의리! 보령! 대천해수욕장으로 출발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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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